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삭바삭 아리야나 아리야나 Gandalf 손으로 먹어야지 아리야나 모르겠지, 베이컨의 만족도 부드러워 오이 오이 남긴 그릇에 다 가져다 보니까 점점 더 막내요 임무를 아무것도 안 남아줬어요 아직도 남은 그릇에 맞는 것 같지만 강한 재미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 소셜장 한국어ے interact get along 데이터는 들어간 놀이를 BENEQ χ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타카롱 야채를 많이 먹었지만, 저는 너무 매운 것 같아요 소고기 나는 이 야무침을 먹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 딸기맛 집중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 운동을 한 번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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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는 아님이싱크가 너무 맛있어요 내가 아니었을 때마다 저는 수박이 후라이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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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넣었어요 제자도 그래서 재료로 먹으면 한국에선 다음날은 조금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저는 수박을 넣어서 시원하고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요 치토샘의 소스는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치토샘은 요리가 되게 좋아요 소소한 소스에 손질하는 맛 이렇게 맛있는데,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치토샘이 많이 먹었는데 저는 치토샘을 먹으면 안 먹어요 저는 치토샘이 정말 좋아요 닭꼬치 달콤한 맛 쫄깃쫄깃 오징어 청양고추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